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레알 찐 광기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좀 혼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설명 잘 들으세요 중간중간 그럼 봅시다 제목 이쁜 품종묘 고양이 훔치려고 아니 아니 나는 그냥 밥을 좀 주고 싶어서 남의 집 창문 따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있더라구요 결국 경찰한테 잡혔는데 너무 억울해요 원제 여러분 창문 단속 잘하세요 일단 이거는요 제가 바로 어제 겪은 일이구요 그리고 살면서 현실 찐 레알 공포라는게 뭔지 아니 바로 이게 그거구나 라는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귀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야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서워요 농담 아니고 하루가 지난 지금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벌렁거리고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냥 낡은 주택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어제였죠 여느 때와 같이 안방에서 그냥 제 동생이랑 같이 멍 때리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인기척 같은게 느껴지는거에요 그래서 오 뭐야 엄마가 벌써 왔어? 현관문 여는 소리가 왜 안들렸지? 이런 생각을 하면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데 바로 이때 저희 안방문이 살짝 끼익 하면서 열리더라구요 그런데 헐 아니 이게 뭐야 엄마가 아니고 어떤 긴 생머리에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들어오자마자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 순간 바로 시간과 저의 뇌가 동시에 정지를 해버렸죠 멈춘거야 상대성 멈춤이론 어? 저 여자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온거지? 아니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와 저 여자 진짜 머리가 완전 하얗게 변하고 또 고개를 돌려서 동생 얼굴을 보니까 얘도 바짝 얼어있더라구요 여하튼 개우 정신을 수습하고 그 여자를 향해서 저... 저기 당신 누구세요? 이랬는데 이 여자가 막 자기 혼자 중울중울하나 싶더니 어? 집에 계셨어요? 딱 이러는거에요 아니 집에 계셨냐니 이게 또 뭔 소리야 혹시 나를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기는 개뿔 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계셨냐니 그게 뭔 소리세요? 너 누군데요? 어? 당신 누구냐구요? 이러니까 이 다음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퀭 한 눈으로 저랑 동생 그리고 방 여기저기를 쓱 쳐다보면서 아니 나는 그냥 고양이 찾으러 이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은 안하고 계속 고양이 찾으러 고양이 찾으러 이 말만 반복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뭔데요? 혹시 그쪽 고양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거에요? 라고 물었더니 또 아까처럼 아니 나는 고양이 찾으러 이 말을 남기곤 안방 문을 닫고 현관으로 가서 문 열고 나갔어요 근데 와 이게 물론 남자였다 해도 무서울 일이겠지만 여자도 결코 만만치 않더라구요 너무 무서운거에요 고양이 찾는거? 이거 제가 봤을때 그냥 핑계인거 같고 다른 목적이 있는거 같아요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진짜 공포레알 그 자체였습니다 오줌 지릴 뻔했죠 너무 무서우니까 막 따라갈 엄두도 안나더라구요 현관이 닫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무서워서 감히 따라 나가질 못했어요 그렇게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태로 잠시 멍때리다 여자 나가는 소리 듣고 그때 얼른 옷 입고 현관으로 갔더니 응? 창문이 열려있는거에요 그 뭡니까? 방묘창이라고 하나요? 이거 다이소 철장으로 해놨는데 이 여자가 그걸 억지로 열어 제끼고 들어온거였어요 아래에 사진 첨부합니다 이거를 제끼고 들어왔답니다 이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잘 모르는데 이거 일반 그냥 그런 고양이가 아니고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고 품종료? 그런거 아닙니까? 맞죠? 털 느낌이 좀 다른데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글을 고양이 집사 캣맘들이 있는 카페에 올린거에요 카페에서 난리가 나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퍼간거야 여기저기에 막 퍼가면서 어떤 캣맘이 남의 집 고양이를 훔치려고 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니까 카페에 긴급 공지가 올라옵니다 무편집이에요 이게 대박이야 최근 여러 커뮤니티의 글 조작에 대해 그걸 잡한 뒤 여러 자료 취합 후 비슷한 패턴의 글이 또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공론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또 이렇게 커뮤니티발 조작이 발생했습니다 조작 패턴 우리 카페의 게시글 중에 반응이 올만한 글을 캡처해가지고 특정 상황만 부각시켜 이야기를 덧붙여 다른 커뮤니티의 게시 조작글을 각 커뮤니티로 업로드하여 퍼뜨리고 조작이라는 말은 올리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이런 글에 들어가 있는 주된 주제는 우리 캣맘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커뮤니티 조작글은 캣맘이 고양이를 훔치러 침입했다 이거고 이 게시글 내용은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침입을 했다 이건데 그리고 현재 경찰에 신고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고양이 사진을 예시로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캣맘이 고양이를 훔치러 침입을 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게시를 한 상황이에요 작성자분은 그 여자가 캣맘이라고 말한 적 없었고 그리고 고양이를 훔치러 왔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침입자가 빈집인 줄 알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뒤에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자 그냥 고양이 찾으러 왔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간 것 뿐입니다 중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을 상세히 보진 않고 텍스트로 전달된 자극적인 단어에만 인식함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작글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략 해당 글은 내용이 짜집기된 조작일 뿐이며 주기적으로 우리 카페 글을 캡처해 조작해서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타인이 겪은 공포를 주작글로 유포하는 건 사이버레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근 공공연히 이런 짜집기 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글을 취합하여 조작글이 유포되는 패턴에 대해 개시하겠습니다 이런 조작글에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략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호응과 댓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작 유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커뮤니티발 조작글이 떠올라온다면 쪽지로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여자는 우리와 같은 캡맘이 아니다 그냥 주거침입을 한 사람인데 핑계댈 게 없어가지고 고양이 찾으러 왔다 이 말을 했을 뿐이다 조작이다 캡맘을 혐오하기 위해 만든 조작이다 그거를 제목을 바꿔가지고 옮겼다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막 하는 겁니다 절대로 캡맘이 아니라고 그냥 나쁜 사람이고 도둑인데 고양이 핑계를 뗐다는 이유만으로 캡맘이라고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혐오를 한다 우리까지 싸잡아서 그런 취지를 올린 겁니다 그랬는데 뉴스가 나와요 고양이 찾으러 왔어요 대낮에 주거침입 30대 여자 입건 대낮에 꽁꽁 도심에서 방충망을 열고 주택에 침입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신 출석을 했다 땡땡 북부경찰서는 21일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께 꽁꽁꽁꽁 20대 여성 B, C, C씨의 2층 주택에 방충망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2층이랍니다 침입 당시 안방까지 들어갔던 A씨는 B, C씨와 마주치자 도주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추적, 주거지를 특정하고 자신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를 찾으려고 들어갔다며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죠 범행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게 자수를 한 것도 아니야 이미 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너 걸려서 이리와 하니까 간 거예요 진짜 고양이 밥주로 간 거면 범행이란 표현을 굳이 썼겠습니까 느낌이 뭔가 오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침입을 한 그 여자가 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남겼던 글을 찾아낸 겁니다 절대 캣맘이 아닐 거라는 바로 그 여인이 남긴 글이에요 제목 캣맘 활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수정합니다 이미 여러 번 글을 올린 거예요 불은 아침 저녁으로 켜지고 꺼져서 확인을 해보니 집주인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한 상황은 부동산이랑 건물주분께 연락을 드려 여쭤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정보를 주신 것처럼 건물 내 외부에 연락처 붙은 게 있나 찾아봤는데 따로 관리실이나 건물주 번호는 못 찾겠더라고요 환경은 연락하고 애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인 건 부정하지 못하겠지만 아이들 외관 상태나 건강 상태는 너무 양호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안 좋아 보이는데 애들 상태는 되게 좋아 보인다 아이들 체크는 하루에 두 번씩 날마다 하고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새벽에 사료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방묘창 때문에 물 공급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료는 비닐에 넣은 채 줄에 매달아 방묘창 2층이니까 방묘창 사이로 우겨 넣어서 물 줄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법 알려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여자는 이 글을 쓰기 전부터 계속 그 고양이들을 봐오고 있었던 거고 글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불쌍해 보인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글을 남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준 겁니다 주인이 있는지 알아봐라 연락처가 있는지 알아봐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한 거야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환경은 안 좋아 보이는데 고양이 상태는 너무 양호해 보인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거지 같은 게 느껴지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다른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절대 같은 캔맘이 아니라더니 이게 뭐야 2번 아이고 이런데 쏟을 에너지로 제발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해라 정말 좀 몇몇 여자들 히스테리는 진짜 덜덜덜덜해 아주 가끔 그 뭐야 종교, 알코올, 집착적인 육아에 대해 굉장히 편집적인 종자들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무서워 폭력과 별개로 그 광적인 그 소름이 쫙 끼친다고 3번 딱 봐도 뭐 돈 되는 품종묘라서 고가의 거래가 되니까 훔치려고 침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덜덜덜덜 4번 와 뭐야 미친 자기 인생이나 좀 그렇게 돌보지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진짜 무서워 5번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밥주러 간 게 아닌 것 같은데 미묘 품종묘 훔치려고 침입한 느낌이야 무섭당 6번 아니 대갈통에 뭐가 쳐들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새몽둥이로 강력한 교화가 필요하다 진심이야 설령 훔치는 게 아닌 진짜 밥을 주고 싶었고 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거면 이랄지를 떨게 아니라 어디 멀리 봉사활동이라도 가라 제발 말 못하는 짐승한테 일방적인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고통이고 범죄야 이게 범죄라는 걸 정말 몰라서 일어나 어? 7번 헐 진짜 공포네 찐공포 야 개무섭겠다 미친 8번 이거 진짜로 고양이 훔치려 들어간 걸까요? 아 무서워요 대답걸 그 품종묘 얼굴이 되게 이쁘는 야옹이들은 돈이 제법 되는지라 훔치는 인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9번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중인데 이건 뭡니까? 자기 고양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남의 집 고양이 잘 살고 있는 남의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고 들어간 거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출한다 이거야? 제가 생각한 이게 맞냐고요? 네 댓글 네 많이 혼란스럽죠? 근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10번 야 미친 남자인 나도 소름이 짜고 올라오네 만약 나였으면 기겁하면서 소리 지르고 새벽망이로 대가리 찍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정신 혼미한 사람들은 이거를 구출이라고 한다 그러죠 멀쩡히 어미랑 새끼랑 잘 있는데 지들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젖도 안 돼 새끼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납치해버리고 이거 봐봐 남의 집 고양이야 잘 살고 있는 그것도 상태가 좋아 보이는 고양이를 지가 뭔데? 아니 밥 주러 갔다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남의 집 앞방까지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늘 얘기하죠 자기들은 그게 옳은 거 착한 거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그 선을 하면서 그에 따라오는 다른 부가적인 나쁜 짓들 주거침입 이거는 주거침입이겠죠 이런 게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구할 거라고 새끼 고양이 구할 거라고 남의 자전거 훔쳐서 경찰에 잡혀간 놈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할 거래 왜? 자기는 사랑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서 다 용서가 되고 전 국가인데요 똑같은 거야 자기가 하는 그게 중요하지 그로 인해 생기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나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사페이지 뭐야 어휴 무서워 어? 거짓같아 감사합니다 헐 헐 헐 헐 헐 감사합니다.